제작진 여기서는 내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잡아요 아니 뭐야 설마 홈런 아니지 두근아 두근아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저는 여자 리더라면 내가 따질 수 없지 매출이 6월 한 2억 정도? 잘됐을 때는 연간 30억 정도? 성공의 비결? 제가 예뻐서 이 향이 마음에 들면 여기 디리? 여기 디리? 둘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전 이걸로는 잘 안 돼요, 진짜. 이거는 옛날부터 이렇게... 이러면 좀 만날 수는 힘들지 않을까?